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스타일 시간. 제가 요즘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제가 봤던 영화들 하나하나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바로 DC 코믹스의 더 플래시인데요. 제가 정말 기대했던 영화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아주 만족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히어로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저처럼 히어로몸을 좋아한다고 하시면 마블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마블 굉장히 좋아하고 DC 같은 경우는 배트맨 조커 말고는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이 플래시 역시 플래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재밌게 봤어요.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바로 더 플래시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영화를 보고 와서 평을 좀 찾아보니까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흥행 성적 역시 미국이나 우리나라 둘 다 굉장히 흥행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플래시가 인어공주보다도 흥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인어공주랑 더 플래시 둘 다 본 입장에서 플래시가 그래도 인어공주보다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플래시를 아예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기대한 이유는 바로 예고편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예고편을 보시면 배트맨이 나옵니다. 우리가 DC의 배트맨이라고 한다면 모두 떠올리는 인물이 다 달라. 누구는 배트맨 하면 크리스찬 베일이고 누구는 베네플렉 그리고 누구는 마이클 키튼을 떠올리실 텐데 여기 이제 더 플래시에 나오는 주로 나오는 배트맨은 바로 마이클 키튼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89년생인데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으로 나온 게 8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막 늙었어요. 지금 완전 할아버지예요. 근데 배트맨이 더 플래시에 나왔다? 이거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설정이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멀티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히어로무비가 언제부턴가 멀티버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조금 약간 신물이 났어. 지겹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마블 같은 경우는 멀티버스가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더 플래시의 멀티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다. 최소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괜찮아. 명분도 있고. 그리고 이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사실 다른 히어로와 비슷하게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갖고 있어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를 잃었는데 결국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멀티버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뭐 그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걸 또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약간 스파이더맨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처음부터 플래시가 알프레드한테 연락을 받고 이제 고담의 악당이 나타났으니까 와라 해서 그 플래시가 갑자기 고담으로 달려가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플래시 특유의 그 달리기 그 액션 있죠. 저는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나올 때마다 막 흥분이 돼. 근데 사실 이 플래시의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CG인데 이 플래시에 달리는 모습 역시 저는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그 CG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달리기 할 때도 약간 좀 허접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 허접한 맛이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좋게 포장하면 B급 감성이라고 할까 또 그런 게 있고 또 플래시가 달리면서 나오는 그 음악들이 굉장히 또 플래시랑 아주 잘 맞는다. 아주 호쾌하고 빠르게 뛰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는 악당은 또 배트맨이 처리하고 그 뒤처리를 플래시가 해결하는데 초반에 나오는 배트맨은 베네플렉.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베네플렉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배트 컷하고 막 액션 펼치고 하는데 그게 또 액션이 또 시원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래시와 배트맨의 관계는 마치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약간 막 너드 느낌이라면 배트맨은 그 플래시의 후견인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저처럼 플래시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도 초반부터 플래시가 어떤 능력을 쓰는 히어로고 또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가 또 어떤 아픔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과거 회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은 플래시 개인의 이야기 또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저처럼 플래시를 몰라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초반에 플래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거든요. 동창을. 근데 그 여성이 흑인이에요. 제가 흑인이라서 나쁘다 이게 아니고 저는 약간 거기서 또 아 이거 또 설마 또 PC가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러브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여자랑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거 전혀 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았고요. 이게 가족 코미디 영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영화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감동 코드가 있으면서 뭐 웃기든 웃기지 않던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반부에 접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버스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플래시가 과거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본인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1인 2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아 연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우 연기 진짜 잘해요. 근데 사실 이 배우가 이 플래시가 개봉하기 전에 그 어떤 성 관련 범죄 행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플래시가 개봉하기 전에도 악재가 터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흥행이 안 되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배우 자체는 연기는 굉장히 잘해요. 네 그거는 좀 놀라울 정도로 아주 1인 2역을 잘 소화했고 자 어쨌든 멀티버스로 꼬이는 상황들을 참 재밌게 묘사했는데 단순히 DC 코믹스의 인물이나 영화 설정만 꼬인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는 그 영화 속 배역 그 역시 꼬였다는 점을 영화 소재로 쓴 거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게 바로 백투데 퓨처의 주인공 이야기인데 이걸 저도 영화보고 알았거든요. 원래 백투데 퓨처의 주인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대요. 실제로 영화가 찍고 있다가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플래시랑 주변 인물들이 백투데 퓨처 이야기를 하는데 플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투데 퓨처의 주인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른 인물들은 다른 배우의 백투데 퓨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 세계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에서도 그렇게 썼다는 점 이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걸 통해서 플래시가 과거로 돌아왔지만 이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다. 라는 점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장치를 또 하고요. 이 멀티버스의 또 핵심은 사실 배트맨인데 과거로 돌아가면서 세상이 다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트맨. 배트맨을 찾아가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배트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배트맨이 아닌 거야. 플래시가 알고 있는 배트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이클 키튼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이클 키튼도 배트맨은 배트맨이죠. 그래서 아마 올드 배트맨 팬 정말 사실상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또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팬분들이라면 또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마이클 키튼이 굉장히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 배트맨 수트나 그 배트맨이 쓰는 장비들, 배트카 이것도 다 그 89년도에 쓰던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것도 사실 재밌어요. 왜냐면 배트맨이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장비로 악당을 물리치는 배트맨이 옛날 장비로 싸우겠다는 거야. 근데 물론 이것도 영화 속에서 왜 그런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트맨의 액션이 올드하면서도 은근히 화려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코믹 요소도 있고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나는 배트맨이다. 라는 점에서 이게 또 재밌습니다. 초반에는 베네플렉 베네플렉의 현대적인 배트맨을 살짝 보여줬다가 중반부터는 마이클 키튼의 올드한 배트맨을 보여주면서 또 약간 대비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플래시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배트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걸이 나온다는 점도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슈퍼걸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설마 또 PC 아닐까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슈퍼걸 자체는 연기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 슈퍼걸의 액션은 조금 웃깁니다. 또 약간 말도 안 돼. 좀 그래. 근데 그 나름의 또 B급 감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배우가 굉장히 사실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플래시를 끝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DC 유니버스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슈퍼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도 사실상 여기서 끝인 거야. 다음에 또 볼 수 없다는 점. 이게 좀 아쉽습니다. 또 영화에서 이제 플래시 이외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걸, 배트맨,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사실 뭐 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심은 플래시가 이끌어간다라는 점. 이것도 좋았고. 또 후반부에 가면 액션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은근히 쫄깃쫄깃합니다. 사실 뭐 플래시도 그렇고 뭐 배트맨, 슈퍼걸 모두 막 그렇게 막 뭐 세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액션도 막 화려하지도 않아. 투박해. 그런데도 약간 뭔가 또 긴장감을 늦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막바지에 가면 이제 멀티버스가 꼬이면서 그 이제 CG로 처리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그 DC 영화에 대한 헌정 같은 느낌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DC 영화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어 약간 이거는 좀 뭔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버스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거는 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기대한 만큼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G인데 이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감독은 뭐 이걸 또 의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돼. 사실 2023년에 헐리우드 게다가 히어로브 DC 다 돈 다 때려 막은 영화에서 이렇게 CG 퀄리티가 낮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초반에 저는 개인적으로 CG 별로였던 부분이 초반에 플래시가 진짜 아기들을 막 구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이 신생아인데 뭐 진짜 신생아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 다 CG 처리했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무슨 찰흙같이 돼 있다니까? 얼굴이 그게 정말 좀 보기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멀티버스가 막 꼬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거기 나와 그때 그 인물들이 다 CG 처리를 했어. 근데 그거를 자세히 안 봐도 그냥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티가 너무 나요. 약간 조금 너무 인조적인 느낌이 확 날 정도로 너무 거슬렸습니다. CG 처리가 너무 구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안경을 막 계속 이렇게 고쳤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CG가 진짜 구리고 또 빌런이 사실상 없어요. 히어로 무비라면 보통 이제 빌런이 나와가지고 또 빌런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력적인 빌런이 없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비중이 거의 없어.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래. 약간 그냥 흘러가는 느낌 또 마무리가 사실 굉장히 허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냥 확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플래시가 말과 행동이 달라. 왜냐하면 이거는 스포라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모든 멀티버스가 그렇듯이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꾸면은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멀티버스의 클리시인데 그래서 결국 플래시도 깨달아요. 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닫는데 바꿔 결국엔. 이게 뭐야.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바꾼다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분명히 말은 해놓고 갑자기 달려가서 바꿔. 이거는 조금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원래 엔딩을 세 가지 정도 준비했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플래시 엔딩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데 저도 뭐 나름 반전도 있고 재밌게 봤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엔딩을 이따위로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래시는 플래시를 끝으로 그동안의 DC 유니버스가 사실상 이제 끝나고 또 새로운 리부트 해가지고 다시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 정리가 없이 그냥 끝 의미 있는 반전도 아니야 그게. 그래서 차라리 종지부를 확실히 져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히어로 무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가족적인 그런 코드 아 이거는 저는 진짜 감동 먹었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코끝이 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히어로 무비를 보고 아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야 이게 아마 이제 그 사랑하는 가족을 뭐 잃었다 라고 한다면 막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뭐 한번 만나보고도 싶고 또 뭐 한번 이렇게 곧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또 해보잖아요. 그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영화 속에 이제 녹여져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저는 꽤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내가 어디론가 막 미친듯이 뛰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기 중간에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막 뛰느라 고생했다고 막 난 안 하죠. 근데 난 다시 가야 돼. 엄마를 뒤로 안 채 막 다시 가야 돼. 약간 뭔가 그런 엄마에 대한 또 애틋함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어 막 갑자기 막 눈물 살짝 나고 마음이 또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히어로무브에서 이런 감동 코드 받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오겔과는 또 다른 감동 코드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DC 코믹스 더 플래시 소감이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흥행이 안 됐고 생각보다 사람들의 평이 안 좋아가지고 또 조금 당황스러웠던 그런 영화입니다. 곧 영화관에서도 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요즘 나오는 마블 뭐 DC 통틀어가지고 히어로몰 중에서는 볼만하다.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좀 있다. 히어로몰이 좋아한다 하시면 예고편을 일단 한번 보시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TV로 보면 좀 그 감흥이 떨어져. 히어로몰은 영화관에서 봐야지 또 또 재밌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 다음에는 인어공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